안녕하세요. 석송입니다. 이번 강의는 화면에 글자가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와 같이 타자를 트여시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나타나게 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화면에 김수월의 진달래꽃이라는 엔치를 제가 올려서 타자치듯이 이렇게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프레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상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만드는 방법에 대한 타이핑을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제가 키네마스터에 들어와 있습니다. 키네마스터는 스마트폰에서 가장 뛰어난 동영상 제작하는 앱 애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키네마스터를 사용해서 이와 같이 타자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키네마스터를 실행해서 프로젝터를 터치합니다. 그 다음에 16대 9를 합니다. 그리고 미디오로 가서 저 위에 미디어 있죠? 미디오로 가서 배경에 깔 색상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단색 배경으로 갑니다. 단색 배경으로 가서 저는 여기 하단에 있는 하트가 있는 이 색상을 가져오겠습니다. 이걸 터치해서 저장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에 이 C라든가 어떤 글자의 뒷배경에 사진을 넣는 경우가 있겠죠? 그 사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레이어로 갑니다. 사진을 넣을 때는 레이어로 가서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미디어 있죠? 미디오로 갑니다. 미디오를 터치해서 제 경우에는 이 사진을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현재 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화면에 이렇게 꽉 차게 확대를 합니다. 그러면 이 C가 이 사진에 오면 뒤에 배경 사진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 사진이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 보면 알파라는 것입니다. 알파. 불투명도.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해서 이렇게 아래로 이 슬라이드를 내놓으면 화면을 보세요. 화면이 희미하게 되죠? 이게 희미한 상태의 배경으로 깔아야 C가 돋보이겠죠? C나 어떤 다른 글자라든가 강의 내용이라든가 설교 내용이라든가 혹은 홍보 내용이 이렇게 잘 보이겠죠? 이렇게 희미한 상태로 해놓고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글자를 넣겠습니다. 레이어로 가서 여기 레이어 있죠? 레이어로 가서 텍스트 T를 터치합니다. T를 터치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자기가 원하는 글자를 여기에 쭉 입력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미 써놓은 것 붙여놓기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놨어요. 진달래코, 김서울 이런 시를 가져왔습니다. 이 시는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데서 복사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왔습니다. 화면에 보세요. 조금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화면이 이렇게 되는데 먼저 글자의 색상을 정하겠습니다. 이 흰색 있죠? 이걸 터치해서 글자는 검은색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검은색을 터치합니다. 여기 검은색이 있죠? 여기 검은색을 터치해서 검은색을 정합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검은색이 되었죠? 이런 상태에서 서체는 여기 AA 있죠? 서체 AA를 들어가서 한국어에서 저는 약간 굵은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빙그레트 볼드로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세요. 조금 굵어졌죠?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글자가 밖으로 나가버리네요. 그래서 서체를 다시 조금 덜 굵은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미생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생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미생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미생체를 하니까 글자가 필기체로 되면서 글자가 예쁘죠? 서체가. 이렇게 하고서 다음에는 윤곽선으로 가서 글자가 검으면 글자가 뚜렷하게 하면 윤곽선을 한다고 하고요. 윤곽선의 색상을 흰색으로 하면 글자가 뚜렷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터치해서 흰색을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다음에는 그림자를 한다고 하고서 그림자는 조금 크게 길게 조금 내려오겠어요. 검은색 그대로 두겠어요. 그 다음에 글로우 있죠? 글로우는 한다고 하고서 노란색을 넣겠습니다. 노란색을 넣고 조금 굵게 이렇게 하면 화면에 보세요. 지금 글로우는 빛난다는 뜻입니다. 글자의 테두리가 빛나게 됩니다. 노란색으로 빛나고 있죠?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것을 선택해서 타자 테스트 하는 것은 인 애니메이션에 가면 있습니다. 인 애니메이션. 이걸 터치합니다. 인 애니메이션을 터치해서 아래로 쭉 내려가면 타이핑이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메뉴가 타이핑이라 안되고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무튼 기능은 똑같습니다. 이 타이핑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타자를 치죠? 이렇게 빠르게 쳐서는 안되겠죠? 이것은 이 아래에 시간으로 조절합니다. 자 이 시간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밉니다. 그러면 2.5에서 한 3초 정도 밖에 안되죠? 그래도 화면에 보세요. 굉장히 속도가 빠르죠? 이런 것을 속도를 좀 늦추려면 이 속도를 늦추려면 제가 프레어 해볼거에요.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가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 클립의 길이를 늘려줍니다. 먼저 클립의 길이를 글자의 클립 길이를 늘려주려면 제일 위에 있는 것부터 먼저 늘려줘야 돼요. 한 40초 정도로 했어요. 자 그리고 글자도 이렇게 늘려줍니다. 이렇게 늘려줘요.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가서 이 뒤에 배경사진도 이렇게 길게 길이를 맞춰줍니다. 노란선을 클립해서 그리고 다시 프레어 해볼게요. 프레어 해도 여전히 빠르죠? 이것은 여기서 어떻게 조절하냐면 여전히 빠르게 타자를 치고 있죠? 이것은 이걸 터치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프레어 해보면 글자에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치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시간을 막 적당하게 이렇게 낭송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천천히 치게 하려면 다시 글자를 선택한 다음에 인 애니메이션으로 갑니다. 인 애니메이션으로 가서 타이핑해서 이 시간을 조절해야 됩니다. 아까 클립의 길이를 늘려놨죠? 그러면 이 시간도 아주 늘릴 수 있어요. 보면 아까보다 시간이 많이 있죠? 여기 보세요. 제가 한 29 정도 20초 정도 되겠죠? 이렇게 프레어 해볼게요. 그러면 화면을 보세요. 천천히 치죠. 이렇게 말없이 고뇌에 버네드리오리다.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슬길에 뿌리오리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이것도 더 빠르다고 생각되면 이걸 더 늘립니다. 이렇게 이걸 더 늘려줘. 첫째 줄을 더 늘리고 다음에 둘째 줄 이것도 늘리고 늘리고 세 번째 이거 배경사진 있죠? 배경사진 배경사진이 여기 있죠? 여기에 배경사진이 이것도 이렇게 늘려줍니다. 끝까지. 그렇게 하고서 다시 제일 앞에 글자 있죠? 글자를 선택해서 인애니메이션에 가서 타이핑해서 그러면 아까 20초까지 가능했죠? 그런데 이렇게 늘리면 이렇게 더 늘어납니다. 이렇게 시간이 더 더 길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 30초 정도를 하면 30초가 됐죠? 현재 30초로 됐죠? 이렇게 하고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해서 플레이 한 해 볼게요. 그러면 진달래꽃 김소울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지금 이제 일론 속도와 글자 속도가 비슷하게 나오죠? 이렇게 길이를 늘리면서 시간도 계속 늘려줍니다. 길이를 늘려야만 시간도 더 늘린 시간이 더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보니까 이 정도의 글에서는 거의 한 1분 17초 정도 나오죠? 1분 정도 전후에서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다가 이제 배경음악을 넣으면 되겠지? 여기에다가 이렇게 여기에다가 배경음악을 은은하게 넣고 혹은 낭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낭송을 잠시만 해볼게요. 진달래꽃 김소울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보이보내 드리우리다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그름그름 노인 그 꽃 그 꽃을 사뿐히 저리밟고 가시옵소서 역시 낭송은 낭송 전문가가 해야 되겠네요. 저는 아주 아마추어라서 잘 안되네요. 자, 이상과 같이 이 글자를 여같이 타자티저시 이렇게 하나하나 타자티저시 이렇게 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설명드렸는데 키네마스터에서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